누가 정료라고? 제가 정료 불고래는? 을묘요 을묘? 네 저는요? 저는 선생님과 같습니다 무신일주? 무신? 무신일주가 되게 멋있다고 김호준 청소님도 무신일주시더라고 청소년 같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제가 좀 주로 게으르고 드럽고 이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거 자르면 안 돼 그거 자르면 안 돼 이거 고대로 나가야 돼 저는 아시다시피 앞에 많은 참 수식어가 붙는 강헌입니다 한때 음악평론가였고요 한때 은퇴하셨나요? 뭐 그건 아닙니다 곧 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유지해야 됩니다 계속 그리고 뭐 또 한때 와인 강사이기도 했고 이것도 이제 또 좀 날씨 좋아하시면 또 벙컨에서 와인 강습회를 그래야 되고 혼은 의박이고 자는 산만인 강헌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략방송 같이 하실 분 두 분의 멤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떠오르는 웹툰 작가시죠 떠오르셨던가 이미 떠오르신 이미 떠오르신 이거면 더 떠오를 거예요 웹툰 작가이십니다 미모의 웹툰 작가인데요 이때 지금 저희 부산의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 거짓말하지 말고 바로 전화가 오셨습니다 네 미모에서 갑자기 이렇게 멈춰졌습니다 이게 지금 거짓말을 하시니까 바로 이렇게 바로 부산에서 전화가 오시네요 똑바로 상관합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가 좀 약간 귀기가 있으세요 이놈이 또 어디서 사기치고 있구나 근데 제가 더 이상의 표현은 막 된다 어차피 얼굴 가리고 다니니까 뭐 미인이라고 하셔도 저는 뭐 검증할 바가 없으니까 제가 검증할 수 있어요 해주세요 제가 원래 찍어서 초대 손님이 오시면 작가님은 어디 사진만 안 올라가면 돼요 사진에 올라가시면 안 되는 평양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여튼 작가 미깡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깡이 무슨 뜻인가요 뭐 귤이란 뜻입니까 귤 옛날에 밀감 네 밀감을 사실 일본어인데 강원도나 제주도에서도 미깡미깡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어릴 때 다 미깡이라서요 밀감이라는 말은 굉장히 좀 한참 뒤에 나왔고 사실 요즘은 이제 이 겨울에 대표적인 과일이고 흔하디 흔한 과일이지만 제 어릴 때 이제 이 미깡이 밀감 전에 미깡이 처음 나왔을 때 아주 기억나요 얼마나 비싸고 귀했는지 정말 이렇게 이 과일은 칼을 쓰지 않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껍들을 벗겨서 이렇게 또 분리가 가능하잖아요 진짜 한 식구가 둘러앉아서 한 개를 까서 그걸 또 다시 나누어가지고 네 그렇게 비쌌습니까 그렇게 아버지 4분의 1 엄마 4분의 1 동생 4분의 1 나 4분의 1 이렇게 그것도 또 쪼개요 또 다시 그래서 한 개씩 먹었죠 그래서 그 입안에서 탁 트지는 신선한 신맛과 단맛 그래서 전 이 절묘한 어태 아 정말 세상에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건 없다 드디어 바나라를 넣었을 알죠 약간 걸신방송으로 그러고 그랬는데 약간 침샘 침샘 나온다 어느 날 갑자기 대량생산이 되면서 대량재배가 되면서 정말 있으면 먹고 썩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썩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슬픈 이름이네요 슬픈 이름이에요 갑자기 울고 싶어집니다 이름이 슬프다 그런데 왜 그래서 왜 밑강으로 정한 거예요 평양을 귤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제 본명하고 관계가 있어서 본명이 본명 공개도 됩니까 평양에서 허락하셨어요 네 평양에서 허락하셨어요 강은미인데 강씨예요 강씨예요 처음 말씀드렸구나 그래서 은미깡이잖아요 은미깡 은미깡 이렇게 장난치다가 밑강으로 시시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 시시한 사연이 다시 시시한 사연이 됐다 옆에서 끊어져 간죽 끊으면서 끼어드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원래는 이미지가 아닌데 강은 선생님이랑 하니까 스탠스를 또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거의 살신승인 멸사봉공의 차세로 방송에 마친 죽지 않은 돌고래 일명 죽돌 우리 대민족정론지 딴지일보에 왜 웃으십니까 민족정론지 말씀하시는데 토할 것 같아서 대민족정론지 대단지일보에 그냥 딴지일보는 아니 그건 다른 회사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대딴지일보입니다 대단지일보에 편집부국장 그냥 줄여서 부편집자 야 너희들 국장 없지 이런 거 아니 저에게 사람이 지금 많아져서 이제 지휘체계가 확실하고 또 그게 좀 높다 이거야 되게 권위적이고 저는 그런 식으로 회사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아이고 잘해보십시오 우와 다부시예요 우리 죽자눈 돌고래입니다 죽돌은 본명이 뭐예요 저는 김창규입니다 아 창규 죽돌이 낫겠네 이름을 지어주신 할아버지를 지금 무시하는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아 창생할 창수야? 아 맞습니다 뻔하네 시시하네 뻔한 이름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밑강 작가는 제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저는 미모의 여성진행자가 필요하다 네 근데 죽돌은 내가 안 부른데 이거 말이 다른데요 말이 달라 저는 PD의 강력한 요청으로 왔습니다 강원 선생님 살짝 팬이에요 이렇게 그냥 대충 별 쓰잘데 없는 어떤 그런 계기와 인연으로 방송을 만들겠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심심한 참 서글폼을 느끼겠네요 어떻게든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방송을 진두지휘하는 우리의 프로듀서 일어서야겠네요 네 벙크원에 그냥 이런 말씀 하시죠 일에 안 붙으시죠 소리 없이 강한 김숙이 PD를 더 우리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난 맨 처음에 김숙인 줄 알았어 김숙인 거기에 대해서는 죽돌 기자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숙이름이 숙이더라고 숙이 그러니까 이름이 숙이에요 이름이 되게 신기해요 근데 명식에는 숙이가 별로 많지 않지 않나 아니에요 그래도 발달 정도는 돼요 발달 정도는 월지가 수라 또 두 번만 하면 되겠네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82년이 또 임술연이라서요 아 그렇구나 우리를 소유시키고 있어 지금 연간에 있습니다 저도 숙이가 들어온 지 한 3년 됐나 4년 차 정도 4년 차인데 저도 숙이 이름을 최근에 알았어요 어디까지는 어디까지는 김숙인 줄 알았어요 김숙 네 그래서 개그맨 김숙 네 그냥 그렇게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왜 그런 식으로 지어가지고 말이야 돈 주고 지었어요 돈 주고도 돈 주고 지었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본명이시죠 저는 본명입니다 그대로 아주 멋져요 예전에 다방 DJ가 딱 할 만한 그런 멋진 이름 멋져요 다방 DJ 나오면 좀 싸워 보인다 굉장히 한 칼이 있으셔 요군이 예전에 한 선생님께서는 그러셨어요 필명인 줄 알았다고 나는 제가 글로 밥 먹고 사기 시작하면서 담당 기자들이 원고 받고 주고 받잖아요 그래서 꼭 그걸 한 20몇 년 전에 그런 거 물어봤어요 본명은 뭐세요 당연히 필명인 줄 알고 그렇죠 혼은 무슨 혼자입니까 저는 뭐 법헌자 헌법할 때 혼자 그래서 제가 이제 헌법재판소와 인연이 좀 아 그리고 그건 전혀 모르는 얘기인데 아 정말요?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성수한 사람이에요 당신 기자 맞아 왜 갑자기 화를 해 이건 좀 쎄다 실망적이다 모르시죠 작가님도 네 살짝 펜이라며 살짝 펜이라며 크게 펜은 아니고 살짝 이건 말씀 한번 하시고 가시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옛날에는 예상보다 과도하게 멀리 3천포로 빠지게 돼요 이 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요청이 마구 쇄도하면 그때 가서 공개 여부를 고려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송이 어디로 흘러갔군요 하여튼 좋긴 한데 그런 걸 모른다고 해서 화가 났을 뿐이야 제가 이렇게 이런 이 역사식의 박약한 이런 자가 부편집장으로 있는 언론을 믿을 수가 없다 갑자기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인터뷰라는 건데 알고 있지만 청자들이 궁금한 걸 대신 끌어내는 이렇게 하는 소리 하지 마 다 알고 있지만 너도 똑바로 봐 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요 약간 사실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일단 뭐 헌재를 이겼다는 거 헌재를 이긴 남자 강헌 헌법 혼자 이겼다 자기 자랑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미강 작가와 죽돌 그리고 강헌 그리고 이제 우리 김숙이 PD와 함께 이제 명리학 팟캐스트의 방송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뭐 그동안 이제 제가 그 다음 스토리 펀딩도 한 10주간 진행했었고요 또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나온 기회감만 제가 볼 때는 제 허리까지 올 정도로 다섯 번 방송을 녹음했다가 엎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방송도 굉장히 많이 정확히 여섯 번입니다 아 여섯 번이군요 참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소리로만 들려져야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 여러분 기회감들이 살았다가 죽었다가 엎었다가 덮었다가 굉장히 많은 난항을 좀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 김숙이 PD가 10시간 전에 발언을 내리고 이때까지 모든 기획을 다 업고 그래서 일단 이 프로그램 방향을 정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신년사의 주라는 앞으로 이 프로그램 방향에 대한 요강을 김숙이 PD로부터 직접 아 제가요? 네 직접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청와대에서 담아문 발표하십시오 별거 없습니다 소통에 명예한 선생님 제가 해야 되나요? 그냥 뭐 청자들한테 맡기자는 얘기 아니야? 사실 뭐 이것도 우리 딱히 안 할 거니까 청자 니들이 알아서 컨텐츠를 만들어 봐 이렇게 저렇게 뭐 많이 녹음도 했었고 기획도 했었고 했는데 막 뭔가 요거야 하는 건 사실 없었잖아요 뭘 짜놔도 그렇게 안 가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또 그게 또 재밌고 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들으시는 분들이 뭘 듣고 싶어 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또 요것도 소통을 빌미로 맡겨보자 그래서 저희가 클럽이 있어요 딴즈 라디오에 딴즈 라디오에 게시판 클럽이죠 일단은 강좌명으로 돼 있네요 네 그 클럽에 뭐 저희 방송에서 풀어줬으면 하는 거 궁금해 하시는 거를 물어봐 주시면 또 그 선생님께서 어떤 질문이든지 상관없다 네 뭐 제약은 전혀 두지 않고 시작해보기로 뭐 짜는 거 사실 귀찮고요 짜봤자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짜봤자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니들이 만드는 방송이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더불어방송 더불어명리 더불어명리 괜찮은데요 더불어명리당 어 괜찮은데요 귀엽게 말할 때 명리당 그거인가요 명리당 뭐 귀여운 맛이 안 사네요 이상품도 이상한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이제 들으신 직후에 궁금하신 거 바로 글로 올려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뭐 메일이나 이런 걸로 받는 게 아니고 저희 딴지라디오에 클럽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경로가 보편지장님 별로 UI가 세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클럽 게시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해하고 있어요 무슨 선생님 잘 모르잖아요 아니 클럽 안 들어가봤잖아요 왜 글씨네라 불러다오에 우리 저기 척추자들이 막 우리 따로 나가서 새로 사이트를 만들자 더러워서 못 쓰겠다 지금 이런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저희가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예쁘게 개편을 했는데요 그게 더 나쁘네 그게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딴지일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네 두 번째 라디오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 라디오로 들어오셔서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화면 아래쪽에 최신 방송 리스트가 떠요 아래쪽에 근데 그 리스트 위에 보면 연관 클럽이라고 아주 보일똥말똥하게 이렇게 막 난잡하게 이렇게 약간 구체하게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 어쨌건 그 라디오 메인 페이지에서 최근 방송 목록 리스트 위에 연관 클럽에서 강원 자파 명리를 클릭하시면 네 드디어 글을 쓰실 수 있는 게시판이 나옵니다 로그인해야 되나요 네 로그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아이디가 노출되는 아이디 닉네임은 노출이 되긴 하는데요 또 방송에 나오려면 그 정도 공개 용기는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의 장치라고나 할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 막 못 찾으셔서 아유 찾기 쉬워요 들어오고 싶으신 분은 어떻게든 찾아 들어올 거예요 거기서 또 서로 얘기도 하고 메일로만 받으면 다 각계 약진이 돼서 서로 소통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또 와서 놀 수도 있고 그래서 UI는 안 바뀌나요 지금 훌륭하죠 그래서 딴지 페이지비도 늘리고 네 사심 네 그렇습니다 그냥 벙커에 만들까요 선생님 일단 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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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해보고 그렇습니다 민원이 이제 분노의 두구를 넘는 순간 이제 딴지 클럽을 폭발시키고 새로운 일을 모셔가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소통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방송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참 오늘 이렇게 팟캐스트를 시작하는데 참 이 팟캐스트에 어쩌면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역시 늘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쓰러지실 때 제일 고민하는 게 이름이잖아요 이름 방송 제목이 뭐냐 실망이 많아요 제가 왜 실망이 많습니까 아니 김수기 피디한테 한번 좀 해봐라 또 이렇게 그래도 언론인 또 우리 죽돌 죽잔돌고래한테도 뭐 해봐라 또 작가 윗강한테도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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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뭐 너무 풍부 좀 보니까 너무 늦어라 아니고요 왜요 무슨 용기 뭐 운명을 만날 용기 그거는 그냥 던진 거고 그게 그나마 제일 낫어 그게 그렇죠 그게 제일 낫죠 이런 그런 아리한 생각으로 세상을 살 생각을 좀 버려 아니 조차 운명의 식탁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뭔가 되게 분위기 있고 그리고 죽돌 기자가 우리 그냥 강원 자파 명리로 가기로 했는데 말씀은 드려볼게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돌 기자가 그냥 딴 데 써먹을래 그러고 하지 마 이러면서 말씀 안 드렸거든요 딴 데 써먹힐 것 같아 운명의 식탁 운명의 식탁 그 운명의 식탁 그래 내가 받은 그게 왜 이런 그런 건 없었어 좋은 거는 수요 중간에서 막았나 봐요 아니야 죽돌 기자가 쓰지 말랬어요 딴 데 쓴다고 운명의 식탁 하니까 뭐 운명이 모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강원 선생님이 걸신이라고 불러다오와 그런 이미지를 다 생각해서 그 범위 마저 고려한 거죠 식탁이 딱 있고 이 운명 안에서 얘네에서 뭘 골라 먹어야 될까 이 강렬 약관이면 낸 거 없어야지 이 아이로 얘기를 무시하고 우와 우와 사실 그 제안을 못 받아서 제안이 아니고 오더를 못 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순발이 지금 우리가 제목이 없어서 방송을 못 내보내고 있어요 제목이 없어서 못 내보내고 있는군요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로 일단 제가 명렬 약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여튼 공개적으로 처음 한 게 이 벙커원에서의 강헌의 자파명리학 강좌 강이잖아요 강이 그래서 결국 구간이 명관이다 그래서 강헌의 자파명리 줄여서 강좌명 으로 하기로 했다고 기숙이 피디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낫다 그게 근데 또 제목을 바꾸실 것 같아서 제가 썸네일에 큰 공을 안 드렸거든요 보셨겠지만 언제든지 저희 마음대로 바꿔도 되니까요 왜 운명이 있는 삶 명리가 있는 삶 됐고요 좋은데 운명이 없는 삶도 있나 근데 제가 이제 그 훈권동 시청자들 제목을 갑자기 깔때 잘 지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건 검색할 때 내 것만 나와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팀 이름을 짜든 노래 제목이든 집 제목이든 딴 게 막 다 나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강좌명 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엄청 많이 나오겠는데 별로 안 좋은 제목이네 수백 개 나오겠네 실제로 강헌이라는 그게 닉네임인지 뭔지 홀에요 홀 홀은 쓰시는 분의 명리 방송이 있어요 또 실제로 라디오 야 그럼 선생님 이름을 바꾸자 여기서 뭘로 이제 족보까지 바꿀래요 허니 성명학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스티븐 제라드로 바꿀까 네 강제라드 축구 좋아하시니까 강은혜 신출기물 강은혜 크로스패스 선생님도 저보고 저보고 무슨 뭐 언론인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셨으면서 나는 언론인이 아니잖아 아이고 딱히 별게 없는 저희도 몽창이 없나 봅니다 아이참 쩝쩝 근데 뭐 또 제일 어려워 이게 방송 나가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아니 제목도 없어 무슨 방송이 나가 제목도 제목까지 소통하는 제목도 소통합시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날로 먹느라 그랬는데 다 우리 아 이거 공모에서 뭐 선물 같은 거 그런 건 안 돼요 맞아 좋은 제목을 이렇게 보내주신 분께 검색도 잘 되고 원하신다면 특별 개인 상담을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시겠다고 파일럿으로 이거는 이제 보내고 드릴 돈은 없고 좋은 내용 설도 가까워 오는데 어디 가서 딴 데 보시는 것보다 이게 시세로 치면 얼마입니까 시세로 치면 꽤 비싸죠 제가 좀 비쌉니다 근데 지금도 개인 상담 하세요? 아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지난 12일부터 잠시 중단했고요 사실 상담마다 두 번 기절하 있거든요 상담하시다가 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 두 명 오늘 원칙으로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두 달 지금 쫙 다 잡혔어요 그래서 토요일만 일단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럼 이거 되게 좋은 거네요 이거 여기서 제목을 주면 그 사람은 특별히 해주는 건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5년 대 새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렇죠 조건은 강헌과 명리는 꼭 들어가야 된다? 어떠세요? 하여튼 명리가 안 되라도 상관없죠 상관없다 강헌만 들어가면 된다 이름을 바꿔도 된다 제목 있으면 앞에 그냥 강헌의의만 붙이면 되니까 그러게 일단 제목은 해결됐네요 끝난 거? 대중지성에게 호소하는 방법으로 대중과 소통하면서 집단지성도 활용하고 너무 좋네요 의도만 받는 게 아니죠 우리의 무능함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날로 먹는 방송 날로 먹는 방송 소통의 방송이라고 해주세요 소떵의 방송이라고 밑강 작가님은 네 이 방송이 원래 명리학 방송인지 모르고 오셨다면서요 몰랐죠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선생님 책을 낸 돌베개 출판사에 이제 그 유능한 마케터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일단 선생님 이름은 음악평론가로서 잘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음악에 대해서 뭘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좀 재빨리 검색을 했어요 그때 이제 걸신 아 걸신 이거구나 만화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만화에서 음식을 다루고 하니까 술을 다루고 했으니까 아 이거 좋다 여긴 나랑 딱 잘 맞는다 그리고 아 좋아요 저 너무 좋아요 이랬는데 나중에서야 이제 아 팟캐스트 내용은요? 하면서 이제 사주 명리에 관심 있으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뭐 거부감은 없었지만 좀 약간 당황했죠 근데 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에서도 모르시는 아는 분도 있겠지만 네 그 강은이 이 강은이다 아는 분 있겠지만요 모르시는 분도 반응은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 최근에 있는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연초에도 이렇게 기자들한테 전화 오는데 혹시 그 강은 선생님 이 강은 선생님이신 거죠?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고 그렇겠죠 그리고 제 친구들이랑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신년회를 했는데 저녁 먹다가 한 친구가 그랬어요 야 강은아 야 너 이름 같은 사람이 무슨 사주책 됐더라 내 친구예요? 친구마저도 근데 그때 좀 분위기가 좀 옛날에 여학생도 있고 이래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랬어 하고 너무 약속해 나도 여학생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차이가 있지 그래서 하여튼 음악평론가와 뭔가 명리학은 참 거리가 멀죠 일반인이 볼 때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여서 어떻게 그걸 또 시작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근데 뭐 그러냐면 사실은 뭐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한편에 장편소설 같은 얘기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신론자예요 저는 뭐 정교 이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 그런 사람이 무슨 사주 명리학 이런 거는 정말 너무 안 맞죠 인정하지도 않았고 돈 주고 보러 간 적도 없고요 아 근데 참 인사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무엇보다도 운명에 대해서 궁금했던 적이 없습니다 젊은 날에 뭐 운명은 고수하고 보통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삶이란 무엇일까 보통 고등학교 때 하는 질문인데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생각 없으셨던 네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뭐 먹을까 이런 건 아 예 정말 그런 거예요 굉장히 막 단순 명론한 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국문학과를 갔는데 사실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이런 사람이 무슨 인생의 깊이를 알고 소설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빨리 포기했죠 포기가 빨랐다 네 저는 포기도 진짜 빠른다 시작도 빠르고 포기도 빠르고 그래서 그런 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참 제일 글이가 먼 사람이었어요 저는 일단 저는 재미있는 게 너무 좋아요 방문만 열고 바깥에 나가면 재미있는 게 깔려 있는데 방구석에서 계속 글을 쓰고 이거 저한테 너무 안 맞는 일인 거예요 젊을 때는 오직 쾌락을 쫓아서만 살았던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에피큐로스 삭파가 너무 좋아요 도와파 싫어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술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슬플 틈이 없었습니다 부지런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지만요 또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활락의 세계를 보내는 사람 역시 슬퍼하거나 우울할 틈이 없는 거잖아요 또 게다가 저는 만 살이 넘을 때까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떠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보통 이제 이런 것을 고민할 때가 긴밀한 사람이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세상의 허무함을 공포를 굉장히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도 아직 살아계시고 형제도 그렇고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뭐가 잘못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걸 만날 계기가 전혀 없었다는 거 행복하셨네요 그러면 그런 셈이죠 게다가 저는 워낙 지금에 못 마시지 못했지만 술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매일 같이 여기 이제 우리 술에 대한 전문가가 앞에 앉아있지만 그 세 분이 합친 것을 매일 먹었다고 해도 간이 아닙니다 그 육강 작가의 웹툰에 나오는 여자 세 명 주인공이 매일 먹는 것을 세 명이 먹는 것을 매일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야말로 술과 장미의 나날이었다 데이즈 오브 와인지 앤 로지스 정리를 하자면 술과 여자로 점철된 삶이었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이 되게 빠르다 인정도 싹 할래 하고 부인도 빨리 합니다 쾌락 활락 술 여자 결혼도 빨리 하고 여도 빨리 하고 그런데 12년 전이죠 제가 43살이 되는 해에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떠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로 평생을 저는 저는 단 한 달도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쉽게 말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막 의무가하면서 해야 되는 일 그런데 정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일이 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했자면 이제 또 노무현 정권도 나와야 되고 아주 복잡해요 그 일이 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딴집과 비슷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때 막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라디오 노라는 이제 노무현 선거운동 라디오 방송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이 이제 승리하고 난 뒤에 이것이 라디오 21이라는 라디오 방송으로 갔는데 이게 좀 약간 내부에 문제가 많이 생겼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걸 누군가가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건 진짜 회사잖아요 회사 지금 난질보처럼 그런데 이제 이걸 수습을 제가 이상하게 하게 됐어요 저는 뭐 회사도 안 다녀본 놈이 회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경영의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든 빨리 좀 살려보자 아니요 빨리 문제를 없애보자 촛불이잖아 촛불이잖아 아 어떤 그런 것을 하다가 제가 그 사무실에서 밤 열한 시에 그냥 정말 순식간에 쓰러졌어요 아무도 없을 때 그런데 이제 뭐 그때 그냥 한 그렇게 갔으면 저는 이미 그 다음날 이제 이른바 싸늘한 변지체로 이제 그 홍대에 있었던 사무실에서 저는 이제 사망했을 텐데 하필 그때 제가 인터넷으로 일을 도와주던 제 대학원 제자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7시에 퇴근하면서 핸드폰을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서 친구들한테 술 먹다 보니까 핸드폰이 사무실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밤 열한 시간 넘어서 이제 사무실을 다시 들렸는데 뭔가 제 방 쪽이 이상한 것 같아서 문을 열고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제가 문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물려놓고 제가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사장님을 발견한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저는 뭐 그 친구 아니었으면 저는 이제 뭐 그때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 혼수상태에 이미 들어간 거죠 이게 그때 제 병명은 이제 울혈성 심부전 및 대동맥 박리 그래도 대동맥이 75cm나 7.5cm가 아니고 75cm요? 네. 75cm가 그냥 우웅 다 찢어진 거예요 제 귀에 반만 그래서 이제 홍대가 이제 세브란스랑 가까우니까 급히 이제 그 일을구로 옮겼는데 그래서 그날 새벽에 이제 수술실로 갔었죠 저는 이미 혼수상태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부랴부랴 다시 병원으로 들어온 집도의가 수술을 포기합니다 도대체 방송 수술을 가서 보니까 도대체 가망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제 와있던 가족들이랑 제 친구들한테 가망이 없으니 장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넘기고 수술을 포기해요 그리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때 몇 살 때라고요? 43살 43살 때 지금부터 12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 이제 중환자실로 돌아보내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이제 시간이 됐죠 그래서 이제 한 23일 정도 제가 혼수상태로 안 죽고 끝까지 보냈습니다 아니 그럼 찢어진 채로 그냥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맥이라는 것은 기울 수가 없고 그 찢어진 부분을 잘라내고 인공동맥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혈관만 교체하면 되는 게 아니라 대동맥에는 모든 장기에 피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죠 모든 장기들과 그중에 하나만 연결이 잘못되면 이제 수술은 실패하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수술입니다 그런데 제가 23일 동안 혼수상태로 깨어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의사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대동맥 박리의 사망률이 거의 98%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워낙 의술이 발달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깨어났는데 정말 그때 이제 뭐 그 환각 속에서 이제 뭐 정말 저승사자라는 것도 본 것 같고 여러 가지 참 그냥 뭐 믿거나 말거나 야담가시라 뭐 이런 내용의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총수하고도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때 만나셨을까요? 아니요. 저전부터 총수하고는 굉장히 가까웠는데 그 중환자실은 당시에는 낮 12시에 한 명만 20분 면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혼수상태일 때 총수가 명회를 왔나 봐요 저는 기억이 안 나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중환자실을 와서 살아서 나와서 일반실에서 한 세 달 가까이 있었거든요 다 면회를 왔다는데 총수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새끼 그걸 좀 돈은 싸가지 없네 이거 좋다 이거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제가 토요일 날 일반실에서 퇴원을 하는데 요양을 떠나기 위해서 그 토요일 날 그것도 퇴원하는 날 토요일 오전 10시에 면회를 왔어요 총수가 그때 퇴원을 타고 있었는데 총수가 퇴원을 끌고 병원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야 이 새끼야 이제 퇴원한다니까 오냐 잘 오지를 말던 건 한 시간 내면 퇴원하는데 왜 오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때 왔잖아요 그러는 거야 이게 어디서 뽀글까고 있어 아니 중환자실에 갔어요 제가 왔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기억하냐 나 그때 혼수상태 했나 그랬더니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20분 동안 저랑 얘기해놓고 어머 소름 돋았어 아니 내가 너랑 얘기를 했다고 아니 중환자실에 홍 간호사가 제일 예쁘다고 하셨잖아요 역시 여자구나 아니 동맥이 75세짜리 진짜 자기가 정말 나가면서 확인해보고 홍 간호사가 있더라고 예뻤어요 그랬나 봐요 나는 모르지 나는 나는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혼수상태니까 나는 모르지 어쨌든 홍 간호사가 예쁘다는 건 강원 선생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있었고 예뻤대요 그래서 이 양반 안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마음을 푹 놓고 갔다는 거야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무식이 돌아왔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환각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비몽사몽 하셨군요 하물며 이제 정윤수 우리 벙커에서도 강연을 많이 했는데 정윤수도 이제 중환자실에 면허를 하는데 그때 유로 2004가 시작됐습니다 그분 축구평론도 하시죠 네 유로 2004가 시작될 때 제가 쓰러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윤수한테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번 유로 2004는 그리스가 우승한다고 그래서 사람이 참 완전 맛이 갔구나 이제 네 그런데 그게 그리스가 우승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혼수상태 중에 그때 아직 예선 리그가 진행될 때인데 그리스는 원래 여태요 누구도 그리스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물론 제가 멀쩡한 적시에도 절대로 그리스가 우승한다고 생각은 안 했겠죠 그런데 그리스가 그때 모든 축구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우승합니다 그런 참 정말 어찌 보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이 이제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어요 특히 실제로 살아나고 이제 좀 한 세 달 정도 병원에 있다가 이제 어떻게 퇴원을 해서 했는데 사실은 제가 다시 일상에 복귀하기 전까지는 복귀할 때까지는 그로부터 한 1년 반이 더 걸려요 왜냐하면 그 질을 제가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집에 있기는 너무 그렇고 해서 전라남도 해남 두륜산 자락에 있는 당시 전남 해남군 전농지부장 내 집에 제가 동남도 개인 약간 쓸데없이 뒤티이다 이런 게 너무 좋아 완전 산적이 민가도 없고 그거 한 집뿐인데 그 흙집에 제가 이제 몇 달 요양을 이제 거기에서부터 요양을 시작합니다 진짜 산 좋고 물 좋고 공기가 맑은 곳에서 요양을 하니까 참 좋았죠 그런데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건 나는 늘 이제 그 흙집에 이제 일종의 바깥 벨치에서 저는 계속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태어날 때쯤에 의사가 이제 그렇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지금도 그분이 제 주치의세요 그런데 이분 제가 메슬린에 가서 명식 따왔습니다 저는 그분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참 쿨한 분이셨어요 그 당시 저보다도 나이가 좀 어리셔요 그런데 굉장히 그러니까 젊었겠죠 30대 후반에 대통령 박리전문 흉부외과 의사이신데 이분이 그랬던 거예요 굉장히 그래 보통 의사가 그러지는 않는데 자기 솔직히 오판을 해서 당신이 산 것 같다 그 당시 실려왔을 때 그때 자기는 가망이 없다라고 잘못 생각을 했다 판독을 잘못해서 그래서 수술을 포기한 것이 역설적으로 사전 만들고 만약에 그때 수술을 했으면 오히려 더 굉장히 뭐 그때 이미 그냥 끝장이 났을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굉장히 스스럼 없이 해 주셨어요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제 끝까지는 좋았는데 자기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막 태어난다라는 이제 꿈의 부분이 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긴 했는데 한 1년 반이나 2년 이상은 더 못 갈 것 같다 또 뭐야 저는 남은 시간을 좀 인생을 정리해 하라는 배려 하에 그걸 얘기해 주는 거에 저 반대합니다 제가 직접 당해보니까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어떻습니까 기분이 그거는 정말 온 우주가 멈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생각밖에 안 돼요 그냥 내가 혼수상태에 빠졌을 때 죽어버렸으면 그때는 이제 바로 혼수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유언도 할 틈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보안이 이분도 좀 배우신 분 같으니까 조치의 생각에는 좀 이걸 합리적으로 운명을 받아들이고 유언도 못할 뻔 했으니까 삶도 좀 정리할 것 정리하고 또 남길 것도 남기고 일어나라는 배려 때문을 해 준 건 알겠지만 정리자 그 말을 듣는 저로서는 차라리 말을 안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내가 1년 반이라도 쾌락을 또 다시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쓰지도 못하는데 그때는 불능 상태셨군요 일단 불능이라는 말은 안 드리겠어요 직립이 불가능했죠 그런데 진짜 그 순간은 완전히 이제 멘붕이에요 멘붕 상태에서 저는 이제 요양을 가게 된 거예요 요양이 아니라 사실 돌아가시기 좀 그렇죠 그래서 뭐 책들도 좀 쌓아가지고 가고 음반도 이렇게 평생 들어온 게 들어온 게 음악이니까 뭐 쌓는데 책도 한 글도 못 들겠고 음악도 못 듣겠어요 음악도 막 3분 이상 들으면 막 고립 깨질 것 같고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정리를 해 정리하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왜 그런 말을 해 줘가지고 그나마 남은 시간도 이렇게 다 날리게 생겼네 이제 그렇게 그냥 뭐 그렇게 한 달 이상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진짜 사는 게 이런 건가 정말 사는 게 이런 거야 라는 질문을 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스스로 이게 하게 된 거죠 마흔 한 살이 돼서야 마흔 세 살이 돼서야 마흔 세 살이 돼서야 마흔 세 살이 돼서야 진짜 이거 뭐냐 이게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드디어 맨정신으로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한 달쯤 시간이 좀 더 지났는데요 또 그날도 이제 계속 벽에 기대 앉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창 밖으로 바깥에 풍경 똑같은 풍경 별하지 않는 움직인 게 하나도 없는 풍경을 보는 것밖에 없죠 초여름에 쓰러졌으니까 그때는 이제 드디어 가을로 이제 좀 접어들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순간에 한 20년도 더 지난 어떤 날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거의 뭐 한 24년간 이제 까먹었던 어느 날 정확히는 1980년 1월 27일 날 어떤 장면이 정말 사람이 이렇게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니까 그 24년 전에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복귀가 돼서 눈앞에서 펼쳐지더라고요 완전 뭐가 씬 것처럼 보통 죽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렇죠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내가 고3 때 대학 시험 떨어진 날이에요 떨어진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이렇게 대학에 학교장 명단이 없다 떨어졌다 당시에 이 소리를 듣고 그 다음날 이제 뭐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제일 친했던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가 없었어요 또 해변 왜냐하면 그때 뭐 핸드폰도 없고 삐피도 없고 그러니까 갔더니 혹시 그게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떡할까 이렇게 하다가 다시 놀라는데 내가 그 집에서 한 4, 50일은 잤을 텐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내 친구의 아버지랑 말을 해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마주치게 된 거예요 아버지나기보다는 한아버지에 가까운 느낌을 써서 그러더니 저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른이니까 뭐 안녕히 오세요 엄마 이랬는데 누가 강원이냐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저를 아시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아들이 없나 그러더니 잠깐 일로 들어올래 그러더니 이제 자기 방으로 전을 들고 가는 거예요 방이 좀 이상했어요 굉장히 어둡고 낮인데도 볕이 안 들어오고 보류가 깔려있고 이렇게 병풍이 쳐져있고 사극에서 보는 그런 네 요런 한복을 입고 계시고 그러더니 대학 시험 떨어졌냐 그래서 떨어졌다 그러더니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아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제 친구가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역술가이셨어요 명리학자였던 겁니다 제 친구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부끄럽던 거예요 집이 이렇게 안채 바깥채가 이쪽은 아버지가 영업을 하시고 이쪽은 이제 안채는 얘기 사는데 입고가 달랐으니까 제가 그 집이 그렇게 했던 아들로서도 아버지를 빌 일이 없었던 거지 같은 집에 있는데도 그러더니 너희 태어난 날이나 시는 안 와 그래서 그건 아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놓고 내일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세히 끌린 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다음날 또 찾아갔습니다 친구도 없을 때 찾아가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분이 너무 심한 얘기를 하시는 주시는 거예요 딱 첫 마디만 딱 들을만하고 첫 마디가 뭐 했습니까 내년에 시험 무조건 붙으니까 그저 하지 마 좋네요 그때 당시로서는 제일 좋은 말이네요 그래서 그런데 그 뒤부터 얘기는 이게 도저히 이렇게 19살처리 소년이 소화하기 힘든 얘기 가령 이런 거예요 아주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일단 너는 글을 써서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기운이 그렇게 활짝 핀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뭐 굉장히 뛰어난 작가나 이런 건 되기는 힘들 것 같다 글을 써서 먹고 살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나마도 마흔 두 살 때 이 기운이 꺼진다 그런데 이 마흔 두 살은 그때는 다 만으로 쳤기 때문에 내가 쓰러진 지는 마흔 세 살이죠 이때 그런데 이 꺼지는 게 그냥 꺼지는 게 아니고 이때 생명이 위험하다 그런데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이 고비를 넘기면 올해는 살겠지만 여기서 네가 끝날 수도 있다 그러니 굉장히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19살 소년에게 너무 가혹한 얘기예요 굉장히 용하시다는 게 증명됐네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더 가혹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다려주세요 더 가혹한 게 있습니까 너 결혼 세 번 할 것 같다 그거는 그런데 진짜 42살에 죽는다는 얘기보다도 결혼 생활을 따른 게 그 당시에 아직까지 여전히 유교적 이돌로기에 지배하는 1970대 한국 사회에서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세 번 결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게요 이혼이 세 번은 아니에요 이혼은 두 번인가요 이혼은 두 번인 거지 그러니까 이혼이 세 번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세 번 하고 네 번째 결혼 안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혼을 두 번 한 사람이 됐으니까 세 번 결혼을 못 했어도 이제 곧 이것도 이것도 거의 그렇죠 그때는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했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좋은 마음은 조금 더 없으셨어요 진짜 그때는 너무 충격했어 미궁 작가님이 방금 들으셨는데 그건 좋은 거 아닌가 남자 둘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편견이에요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그게 더 충격했어요 저는 그때는 이제 웃으시더니 세 번 결혼하기 싫어 그러는 거야 그럼요 그랬더니 그러면 나중에 네가 처음 결혼하게 될 때 꼭 나를 다시 찾아와라 네가 세 번 결혼하지 않은 길을 한번 찾아보자 꼭 잊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기억에 남게 되나요 바로 이제 또 재수하고 서울로 올라오고 매일같이 술 먹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경대 전국대 결혼을 했어요 첫 결혼을 정말 완전 그때는 제가 또 전국연합 집행위원이고 이래가지고 매일 도망다니고 이놈 가지고 그런 게 기억날 리가 없죠 나중에 다시 그 친구랑 최근에 수소문에서 물어보니까 그 아버님이 내 쓰러지기 전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2003년에 그러니까 내가 첫 결혼을 할 때는 살아계셨던 거지 또 팔자대로 되려니까 기억이 안 나셨나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까마득이 잊었죠 그런 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한 번도 떨려본 적이 없는데 그 해남 두륜산의 요양지에서 그게 쫙 뚫었는데 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대로 산 꼴이 된 거예요 정말 조금의 목전에서 갑자기 삼육공개진데 이 명략이 갑자기 그 기억관계 치고 들어온 거죠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후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뭐 명리학이 계속 알 길이 없잖아요 주변에 그걸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처럼 또 움직이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단 교보문고에 가서 그냥 하여튼 사주 팔자 명리학 명리학 이런 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하여튼 사주 팔자 이런 관련된 책이 있잖아 아무튼 눈을 떼서 사서 보래 그래서 이제 딱 치는 대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제가 좀 저는 한자를 배운 세대이고 한문을 배운 세대고 또 한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막 사서삼경 이런 것들을 혼자서 읽고 그랬거든요 괜히 괜히 되게 이유 없어 보인다 괜히 없어 보이는 이유 괜히 이렇게 주머니 중용 대학 이런 거 꼽고 다니고 그런데 이 학생들은 안 좋아하더라고 그걸 당연하죠 먹힐 줄 알았는데 안 먹혀 아까 구리구리합니다 섹스피어 이런 거 끼고 다니시지 그렇죠 영국이죠 영국 아무나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난 이게 좀 튈 줄 알았는데 너무 생각을 깊게 하셨구나 진짜 지나친 건강은 흡연을 해치는 법이야 영원이때동화 이건 괜찮다 방송 제목은 지나친 건강은 흡연을 해친다 음주로 바꿔서 한번 쓰고 싶네요 써먹고 싶네요 이거 선생님 그런데 삶이 1년 반에서 2년밖에 안 남았다는 상황에서 공부를 시작하신 거 그렇죠 유일하게 때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심플해요 왜 심플하냐 솔직히 그 분이 그 친구 아버님이 뭘 그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명리학을 알고 싶었다기 보다는 뭐 그거가 있었으니까 제 걸 보고 무슨 그런 얘기를 쭉 해 주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걸려드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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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에 짚어가면서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유일한 교보제인 거예요 실제로 그게 독학이 좀 가능한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저는 하여튼 간에 누구한테 배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다른 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1년 반이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6년이 지나도 안 죽고 뭐지? 1년 만 더 살아볼까? 또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뭐 의사선생님도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좀 더 살면 하루나 더 살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상태가 악화되지만 않은 것을 그런데 이게 자꾸 너무 길어지니까 자기도 조금 내 말이 안 맞네 또 우판 또 우판 이런 것인가 좀 머쓱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멋지게 웃음을 흘리시면서 그래도 죽는 것보다 다른 게 낫잖아요 뭐 이렇게 그냥 1년 더 까봅시다 왜 안 죽지? 이러면서 왜냐하면 세 번째 결혼을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결혼을 최대한 유예하시는 거죠 아니 그런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저기서 더 유예하면 어떡하라고 일단 지금 안 죽고 살아있다 계속 이 상황에서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과정에서 계속 갖고 졌죠 제가 달리 당시에는 뭐 그 쓰레기장에서 저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뭐 일도 할 수 없었고 뭐 그나마 알량한 돈도 워낙 많은 비용의 병원비로 날리고 그렇죠 가족들도 이제 다 또 해 두 번째 이혼하고 떠나고 뭐 정말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한 가지는 남았었네요 음반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명량하게 제가 이렇게 버전 2.0이 되는 계기가 또 와요 제가 정말 먹고 살아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게 먹고 살 길이 없어졌네요 먹고 살 길이 완전히 없어졌고 또 이미 제가 몇 년을 쉬다 보니까 이미 이제 음악계의 트렌드도 너무 바뀌어가지고 저 같은 평론가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때 또 이제 그 잠시 총수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사기쳐와가지고 그걸로 좀 그때 딴 질을 붙인 줄이었거든 그때 막 직원이 한 명밖에 안 남은 적도 있었어 둘 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총수가 어디 가서 앵벌에 해와가지고 그걸 우리 잠시 또 한 6개월 먹고 살고 그랬어요 이빨 터는 건 잘하시니까 그래서 그런데 뭐 그것도 잠깐이고 굉장히 좀 암울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뭐 이런저런 이상한 뭐가 갑자기 어느 날 후다닥 후다닥 하더니 제가 술집 주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술도 못 마시게 됐는데 남산에 남산에 그것도 이제 곧 뜨게 될 격리당 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무슨 이제 술집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아는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모이는 클럽 같은 거 싸우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음반은 뭐 만 2만 년 가까이 있고 뭐 이런데 뭐 술 갖다 놓을 데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거기서 자급도 할 겸 그 저녁에는 또 이렇게 좀 멤버들만 모여서 뭐 놀고 하는 그래서 이제 좀 돈 많으신 의사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이 돈을 좀 내가지고 이렇게 찾아주셨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 죽음에서 나오시고 나서 선택한 첫 직업이 술집 주인인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쓰러진 지 4년 뒤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별짓을 다 하게 돼요 멤버십 와인클럽인데 와인 왜냐하면 또 이 와인을 하게 된 것도 이제 술을 못 먹게 됐잖아요 네 의사 선생님이 제가 술 이제 제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술 먹으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제가 알코올성으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정말 먹고 싶어요 그 꼴을 당하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요 실제로 또 드셔보셨다면서요 실제로 제가 저는 이제 소주 저는 이제 맥주나 마카례들은 술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롯이 소주 그러니까 돈이 조금 있을 때는 이제 위스키 이 두 종만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년쯤 지나서 살만해지게 돼가지고 이제 몰래 소주를 사와가지고 한 잔을 마셔봤어요 정말 철없으셨네요 다 토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며칠 있다가 다시 이제 다시 한 잔을 더 마셔봤어요 냉고를 당하고도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 잔밖에 안 마셨으니까 몰래 마셨는데 또 토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제 몸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다시 말해서 제 몸의 이 육체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세포들하고요 세포 이 세포들이 지기들이 살려면 숙주인 내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이걸 그냥 다 밀어내는 거예요 또 먹어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약간 갖다 붙인 것 같긴 한데 그때 진짜 그걸 느꼈어요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지가 살라고 그렇게 평생을 정말 진로해서 감사편을 못 받을 망정 그렇게 마셔줬는데 이걸 못 먹게 하다니 난 저는 그전까지는 와인은 음료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술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서 선생님이 글쎄 와인은 좀 심혈곤해도 좀 좋은 주인공 먹고 그 정도는 한두 잔 마시면 또 되겠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러는 거야 천리야 그것을 굉장히 확대해 쓰겠습니다 한두 잔이 뭐 한두 벽으로 많은 잔에 한 잔 그래서 또 그걸 위해서 또 제가 열심히 와인을 또 공부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이제 아파 죽었다 살아 돌아오면요 처음에 이렇게요 좀 이 귀한 빨이 있습니다 뭐 해줄까 뭐 먹고 싶니 그렇게 좀 그런 약간 잠시 이제 이런 환대를 받는 웰컴 데이 기간이 있어요 병자우대가 이제 환자우대 환자우대 제가 굉장히 악용합니다 형 나 샤또 라뚜인가 하는 와인이 먹고 싶어 지금은 한 100백만 원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한 7 80만 원이면 살 수 있었어요 비싸네요 그래도 그냥 그런 거죠 뭐 책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형 샤또 마구 네 그거 한 동 먹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거 지금 표정 애교가 애교가 별로 없지요 그래가지고 제일 비싼 와인들을 진짜 그렇게 쫙 다 그때는 잘 알지도 못했는데 그냥 책에서만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의사의 지시를 크게 확대했을게 해가지고 이제 와인을 먹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라도 마셔야 되겠는데 또 돈을 버는 게 없으니까 사먹을 수가 없잖아요 와인값 비싸고 그러면 와인 장사를 하면 때와서 공짜로 한두 잔씩은 왜냐하면 이 소주집 주인은 그 집 소주를 그 손님들의 소주를 얻어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와인은 좋은 게 있어요 꼭 이 소믈리에나 이 서빙을 하는 사람한테 한 잔을 주는 예의가 있어 그럼 나는 합법적으로 내 돈은 안 내고 내 것이지만 팔고 한 잔 얻어먹는 것이죠 인생의 일관성은 있으시네요 인생의 일관성은 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통로를 찾아낸 거야 나는 이거 와인이다 선생님 그런데 와인은 먹고 안토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나 그것 때문에 사랑한 것 같아요 와인과 명력 때문에 거기까지 물론 많이 마시지는 못하죠 그런데 계속 꾸준히 매일같이 장복을 하게 되잖아 그게 나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럼 물론 의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의사 선생님의 오판이었던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와인을 함께 되고 또 와인을 하다 보니까 어떤 욕심에서 그래서 음식도 하자 그래서 음식은 본래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 집이 유명해지게 됩니다 제가 만든 음식의 컨셉이 굉장히 독특했거든요 왜냐하면 24절기별로 메뉴를 보름맛 한 번씩 전체의 풀코스의 요리를 만드는 겁니다 요새야 종종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등록했어요 요새도 그렇게 하는 집 없어요 제가 총 7 곱하기 24 하면 144가지의 메뉴를 만든 셈이죠 그 시즌에 나는 재료만으로 168가지 아닙니까 144 7 곱하기 24 168개 168? 네 찍어내기 강원 선생님은 수학은 잘 못한다 산수 24,7 4,7,28,7,24에서 168 그래서 본래 이게 그냥 내 주변에 그냥 백수 금달들 상대로 시작한 건데 이게 어떤 순간 한 1년이 지나자마자 갑자기 물가리가 확 됩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은 싹 안 오게 되고 갑자기 내 생각에서 만나볼 길이 없는 고관대작들 기업의 총수 뭐 CEO들 대기업 뭐 보니까 그때 들락날들 꼬맹이가 이번에 대법관이 됐더라고요 그때는 재밌다 그때는 뭐 왔냐 뭐 이렇든 친구가 대법관도 돼 있고 큰 얘기였는데 귀여워해 주셨는데 굉장히 귀여웠는데 대법관이 돼 있고 우린 뭐 대법관한테 얻어먹을 거 없으니까 없으니까 물론 그때는 얻어먹었지 대법관이 뭐 그런 갑자기 갑자기 막 이게 이상한 그분들 세계에서 핫한 곳으로 딱 그분이 났군요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다이내미즘이라는 것이 그런데 더 놀랐던 것은 제가 아까 제가 버전 2.0의 시기가 바로 이때인데 이분들이 거의 예외 없이 4주에 다 좋은 대학 나오고 사회의 근력자들 아닙니까 근력재단들 아닙니까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고위관료든 다 소용없어 전부 4주의 맹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 문제일 것 같은 사람들인데요 네 이거는 뭐 이미 사실은 명례에 관심이 없는데 아시지만 고 박정희 대통령이나 고 이병철 삼성 회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명례하게 자문을 구한 것은 워낙 유명합니다. 다 알려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그냥 뭐 그 사람들은 그랬나 보다라고 정도만 넘겼지 실제로 내 눈앞에서 지금 보이는 바로 이 어쩌면 이 하이소사이어티에 상류사회의 사람들이 그게 이렇게 가진 막 사과 그걸 갖다 복도하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선생님은 밝히셨어요? 나도 4주 배웠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졸제 저는 이제 드디어 그전까지는 내 삶에 내 운명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다가 처음으로 이제 임상이라는 걸 해보게 된 거예요 어차피 술집이니까 네 가볍게 뭐 내 사진도 좀 봐줘 그렇게 해서 진짜 뭐 많이 봐주게 된 거예요 보면서 저는 그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죠 인턴 기간이다 임상도 임상이지만 이제 그걸 하다 보면 또 그냥 술집과 다내기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개인 속에 있는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또 알게 된 게 사실 이분들은 굉장히 부러운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다 뭐 자 성공했고 돈도 많고 화려하고 화려하고 그래서 사실 나도 사람이니까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그때 이제 막상 이 명랑으로 만나보니까 제가 여기서 얻은 교회는 내가 부러워한 만큼은 이분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분들은 다 사회적으로 많은 성취를 이루고 부러움을 대상인데 실제로 이게 보면 그렇게 행복한 것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본인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꾸로 진짜 이걸 웃기는 얘기인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내 삶을 부러워했어요 아니 내 지금 이 꼴이 뭐가 부럽다고 정말 이렇게 사는 강 선생처럼 살아보고 싶다고 자기도 그럼 화문며 연봉 30억을 받는 어떤 뱅커는 자기 은퇴하면 얘기 와서 웨이터로 지직하면 안 될까요 서로 없는 걸 가지고 있었네요 그건 이해가 갑니다 딴지 일보에도 예전에 사복 90%부터 지원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인생은 생각보다 희한한 것이구나 껍데기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제가 일반 명략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느냐를 드디어 구체적인 임상과 실전 여기 하다 보니까 이 멤버들 말고도 꼬리에 꼬리들이 쳐서 많은 또 다양한 사람들이 술은 안 먹고 이걸 보러 그렇죠 그렇게 되면 슬슬 입소문을 타고 퍼지죠 눈덩이처럼 이 사람들이 또 한 명 소개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물론 그때는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히 이런 분들은 다 자기들의 단골 역술가들이 다 있어요 제가 하고 얘기를 하고 나면 물론 그냥 립서비일 수도 있는데 자기도 이때까지 몇 십 년 동안 사전을 많이 봤지만 당신이 제일 잘 보는 것 같다 아니면 굉장히 신선하고 독특하다 이런 말을 들었고 그때 난 이제 공부 이제 한 3년 전 3, 4년도 안 했을 때인데 이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이분들은 이분들의 의뢰하는 역술인들이 한국 정상급 역술인들일 텐데 명략자들일 텐데 이러면 그때서 알았어요 사실은 제가 기존의 명략책 보면서 너무 답답했던 게 뭐냐면 일단 문장이 안 돼 뭐냐면 기본적인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인문사회학적인 기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분야에서는 도통하셨는지 모르나 도를 통하지 않은 일반의 대중들을 보기에는 만약에 귀신 씨라라 까먹는 얘기거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보다 유일하게 나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런 지금 현재의 어떤 이 한국사회 혹은 지구촌의 어떤 이런 환경과 논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각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탕에서 나는 나도 모르게 그런 시각을 바탕에서 이제 그 한 사람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분들한테 굉장히 신선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보통은 그냥 명리로 바로 가는데 강원 선생님이 특이하게 욕수린으로 삶을 산 게 아니고 인문학적인 삶을 살다가 구의 명리를 얹은 건 그래서 이게 어딘가 왠지 모래 그때만 하더라도 이걸 제가 이렇게 책까지 내고 강의까지 하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때 그리고 이런 재미있구나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근데 그 왓지트가 이제 5년 만에 문을 닫게 되는 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또 사고를 내가지고 이제 교통사고를 내서 저희 파트너였던 분이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문을 닫았죠 그래서 이제 아 이것도 무슨 또 운명의 장난인가 이게 굉장히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작 위험한 자리에 이제 저와 제 옆자리에 이제 그 오랜 제 친구고 이제 시나리오 작가인 심산 이 둘은 아무런 상체도 없이 살아나고 제일 안전한 자리에 있었던 뒷자석에 있는 뒷자석에 송성했던 분이 이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 정말 엄청난 게 저는 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거의 6개월 동안 진짜 거의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거의 망가렸습니다 그럴 때 이제 또 하필 그때가 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하여튼 앞뒤로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2012년이었죠 하여튼 이 임진연이 임진왜란도 일어나고 저한테도 굉장히 힘든 일이 일어나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이 일어났던 그렇죠 저는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우울증이라든가 불면증 저는 진짜 잘 자는 사람이거든요 머리를 아무데나 대면 3초 이내에 잠이 드는 사람인데 말씀을 하시다가도 주무시죠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잠대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렇게 사람이 잠을 못 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쭉 있다가요 어쩌면 제가 그런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또 벙커원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벙커원에서 아무거나 강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벙커원에 뭐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벙커원에서 강의를 시작하고 또 이것이 또 어떻게 이상하게 나랑 뭔가 맞았는지 좀 잘 못 켰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건 아시다시피 와인 강자니 전복과 반진의 순간이니 이런 너절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도 했고요 저희 회사가 선생님을 살린 두 번째 생명의 은인이 된 셈이네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왜요 고이의 애창 맞는 말이네 맞아요 그런데 너희 회사는 아니고 고아닌 고단질 보고 내가 해준 게 뭐냐 아무것도 없지 딴지 그룹은 하나입니다 이럴 때만 이럴 때만 어쨌든 그러다가 제가 좀 간이 부어 가지고 벙커에 우리 여원들한테 명리학 강의를 하면 어떻겠냐 선생님이 먼저 재현하신 거였어요 반응이 다 어땠어요 그냥 모르니까 내가 무슨 하는지 전혀 안 려가 우리 관심이 많은 명리학 이요 이런 거죠 분위기는 그렇죠 그리고 딴 데도 아니고 벙커원에서 이걸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제가 이제 명리학 버전 3.0로 이르게 되는 부기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벙커원에서 왜 그러세요 그냥 음악이나 대중문화 강연이나 좀 해주세요 했으면 아마 이제 오늘날에 자파명리학이니 명리 운명의 일단 책이니 온라인 강의니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아무런 것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그 전에 한 강의들이 아무래도 이제 벙커에 커피를 좀 많이 팔아줬는지 좀 약간 벙커가 또 약간 헐렁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뭐 사실 좀 어찌 보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명리학 사주팔잡이 이런 거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선생님 개인 커리어상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선택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 뭐 좋아하는 게 없으면 바로 덮으면 되니까 그런데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유료 강좌였어요 이것은 굉장히 비싼 강좌였어요 벙커로서는 오늘도 너무 많이 지연을 해주신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깜짝이야 나도 놀라고 벙커도 놀라고 그래서 저는 좀 확진을 했죠 이거 진짜 필요하다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저는 처음에 할 때만 하더라도 도대체 이분들이 뭐하는 물일까 돈 내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기가 개선하자고 해놓고서 솔직히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딴 강의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건지 제가 알 필요도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각자의 운명이 다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삶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 의사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꼭 뒤풀이하고 mt 꼭 가고 또 이렇게 이제 이 강좌 말고도 다른 이제 또 카페도 열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 깜짝 놀랐던 게 뭐 의사도 몇 명 있고 물론 한의사는 한 명도 없고 그리고 뭐 되게 다양한 직종가 뭐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뭐 또 일반 또 직장인들도 계시고 프리랜서들도 있고 백수근달도 있고 뭐 또 공부하는 또 사람들도 있고 또 박사들도 몇 명 있고 뭘까 이거 그랬을 때 볼 때 아 이제는 이제 뭐 의사나 변호사 같은 이른바 이제 국가공인 특수 전문직들도 옛날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안전지대는 아니다라는 거 점점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정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이 개인 자기 자신의 괴로 책임이 기속되고 있다는 거 예를 들어 이전에는 이제 대가족 사이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삶의 지혜나 또 혹은 어려운 문제들이 이 가족들 간의 상호관계에서 많이 필터링되고 또 이렇게 해소됐어요 아버지가 못해 주는 건 할아버지가 아버지 할아버지가 못해 주는 것은 막내 삼촌이나 큰형이 뭐 이런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핵가족 사이도 아니고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가 되면서 개인이 담당해야 될 몫이 너무 부하가 로드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다 멀쩡한데 어떤 속으로는 어떤 굉장히 어떤 그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이제 많은 그 억압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이제 계속하면서 이것이 평생의 이제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그런 기재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다들 불안한 사회니까요 그만큼 아프고 상처 입은 자들이 점점 증거하는 사회라는 뜻이죠 지금 한국 사회가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중요하다 오히려 여기 벙크에서 강전을 열면서 오히려 혁신을 써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친구들한테 가르쳤지만 가르쳤지만 이들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인식을 넓히게 되는 기계가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의 스승들이에요 근데 제목은 왜 좌패와 명리학으로 네 그것 때문에 또 그것도 사실 그냥 확신을 지은 이름이에요 벙커니까 벙커니까 확신을 지은 이름인데 사실 이제 굉장히 생각보다 깊은 뜻이 거기에는 있습니다 나중에 갖다 붙이신 거죠 아니야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본인이 대충 지었다고 해서 사실은 제 책도 좌파명리학으로 하고 싶었어요 당당하게 그 좌파 출판사인 돌베개에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파들이 벽에 갈 거라냐고 농담이고요 사실 명리학은 어찌 보면 지배계급의 학문이었거든요 왕과 왕조를 위한 학문이고 이제 중국의 사대부들을 위한 학문입니다 평민들을 위한 학문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한국의 조선시대 초 고려시대 말에 등장을 합니다 와서 이제 또 역시 한국에서도 왕조의 학문으로 이제 쭉 벼슬까지 있었으니까요 종육품이었다고 선생님 책에서 보니까 종육품 관상감의 종육품 그러니까 의의보다는 좀 낮죠 국중의 의의 의의는 이제 최고 높은 사람 책임자가 정산품입니다 물론 이제 그 동의보감의 허중같이 너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종일품 가선 대포까지 오른 적은 있는 사람이 있지만 보통 산품이고요 이제 명리학 명과 교수 담당자는 이제 종육품인데요 근데 이게 임진왜라는 이유에는 이게 이제 이 체제 수호의 학문이 우파의 학문이 체제 전복의 학문으로 이른바 이제 이 역성혁명을 시도하는 이게 대표적인 게 정감록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왕이 될 사주라는 게 있다면 그 평문 중에서도 왕이 될 사주를 가진 놈이 왕이 돼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것이 체제 전복의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 근거로서 역목급이네요 그리고 실제로 궁중 안에서도 모든 역목에는 다 이 명략이 있어요 대군 중에서 예를 들어서 네가 진짜 왕제야 하고 막 꼬들기는 거죠 이 사주가 그렇다 그리고 왜 그렇게 넘어가 가지고 이제 다 참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역시 또 다이나믹 코리아를 증명하는데 이 체제 수호의 이론적 프레임이 체제 전복의 민중의 것으로 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조선사회에 대해서 가장 반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이제 승려들입니다 그렇죠 승려옥불정책이었으니까 그 승려 중에서도 이제 가장 비판적인 세력들이 이제 금강산과 지리산 세력들인데요 이것을 당취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다 그것보다 훨씬 더 폭력적인 집단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무력으로 이걸 얻겠다 이걸 지휘하던 중이 운부라는 중인데 이 운부는 명나라에서 이렇게 망명한 중국 중입니다 이 사람이 명략하게 도통한 사람이고 사실 장길산이 운부의 제자입니다 장길산이 그래서 이제 이 금강산의 당체들과 장길산의 9월 3파가 합쳐서 이제 이 조정을 엎을 내다가 실패한 사건이 장길산의 단위죠 그럼 그때 사주가 어떻게 이용됐다는 겁니까 명략이 그때 이제 명략이 이런 거죠 꼭 왕호 장상현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아 그때 그걸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들은 승려들이니까 민중들의 포교를 하는 데 있어서 명략이 굉장히 중요한 매력적인 그 아이템이 됐죠 그래서 이 한국은 특이하게도 불교 집단과 명리학이 이렇게 연합을 하는 이 조선이라는 특선상황 때문에 그래서 보면 명략에서는 원래 전생 이런 게 있을 리가 없는데 전생에 부모가 뭐 어쩌고 저고 뭐 이런 얘기 말면 해서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 오랜 한국만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 보면 스님이 걷다가 이 아이는 못 죽을 것이다 그게 다 이제 이 포교로 이상 좋은 게 없거든요 3일 다 꼬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 명략 안에 불교의 윤회가 들어오고 막 섞이면서 얘기가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군요 그래서 이제 우파의 학문이 당치로부터 이제 동학의 접주들까지 이 명략의 전통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리학이 유교의 사대부들에 의한 철저히 그 체제 보유의 학문이었다면 명략은 이제 어둠의 이제 체제 전복의 근거로 이제 작용한 셈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시 20세기로 들어오면 다시 전복됩니다 20세기 한국 역사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식민지 분단 전쟁 가난 뭐 온갖 이제 모든 현대사의 모든 요소들이 이렇게 압축 모든 무순가 비극들이 압축 고도 성장한 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는 이제 이 분기점이 저는 한국전쟁이라고 봐요 그런 이제 정말 인류 역사상 최악의 그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내상을 이제 이 한반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나만 일단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내 새끼만 잘 되는 게 중요하다 믿을 사람이 주위 아무도 없으니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가장 사회의 꼭대기 있는 사람부터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가 일종의 자기의 개인적 길용화복의 기복의 도구로서 명략을 찾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산업적으로 명략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되죠 그런 이런 시장의 요구에 의하면서 이제 명략을 진짜 정말 하찮은 개인의 그런 이제 나만 잘 살면 어떻게 하면 나만 잘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 대중적 질문에 응답하는 아주 저열한 우파적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좀 고급의 우파의 왕의 학문이었다가 전복의 학문이 되었다가 이제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네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저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 흐름을 다시 균형을 잡아야겠다 좌우 좌우 이렇게 간 것을 다시 명략하게 하지만 우리가 명략의 본질을 들여두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명략의 본질은 일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뭔 짓을 하건 돈이 있건 없건 학벌이 있건 없건 모든 인간 한 명 한 명이 저 우주나 자연의 승리를 담은 그 우주와 같은 어떤 그런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다라는 전제에서부터 명략은 출발합니다 이것에서 출발하자는 명략은 제가 보기에는 사기예요 혹세무민의 미친 잡설이에요 이 고귀한 위대한 어떤 이 동양사상의 전제가 바로 우리 공화정의 이상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 제1조와 10조와 맞닿아 있다는 게 얼마나 환상적인 얘기입니까 그래서 다시 이 명리학 속에 있는 진정한 자파적 본질을 우리는 다시 구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파 명리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약간 그럴수한데? 너무 그럴수해서 좀 마음이 안되네 너무 그럴수하니까 못 믿겠다 대충 붙인 것 같은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혹하는데? 이상하다 오늘은 왜 그러면 왜 강원 선생님이 명리학에 들어왔고 왜 자파 명리학이 됐는지 일단 납득 가능한 설명은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거까지는 설명이 됐는데 왜 선생님 책에 만인의 명리학자화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딱히 굳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고수분한테 이게 명리학이 그렇게 훌륭한 학문이고 동양사상의 정수를 담고 있고 지금까지 오해가 있었지만 다시 살리시려는 분 선생님 같은 고수분한테 물어보면 되는 건데 굳이 만인의 명리학자화가 필요합니까? 실제로 제가 작년 책이 나오기 전에 가을에 어떤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바로 이제 사주 명리의 이야기를 쓴 강호의 동양학자인 조용헌 선생이 저는 물론 전혀 모르는 분인데 이분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도 그분은 알 정도로 유명하십니다 콜럼도 많이 쓰시고 네 콜럼도 많이 쓰시고 조일보에 조일보 우파명리학의 대가신가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으시고요 비록 조일보에 쓰시지만 저도 조일보 문제 많이 했습니다 오물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라제 이렇게 일요일 날 저도 모르는 사람인데 서로 인사동에서 만나서 이제 뭐 몇 시간 동안에 참 좋은 얘기를 나눴어요 아 그래서 조용헌 선생님 왜 만나자 하고 했는지 참 궁금해서 저는 그분은 이미 이쪽에서는 거의 대가로 알려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뭐 아무도 우리 여기 본캐스트는 알지 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어떻게 들으셨나 봐요 이렇게 팟캐스트도 이 팟캐스트 말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본캐스트 하는 강연이 이제 이렇게 인터넷 인강으로도 아무래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좀 사회의 좀 지식인들이 이분은 어떻게든 명리학이 좀 제대로 대접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데 너무 이제 이 골방에 명리학으로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그래도 좀 좋은 대학 나온 지식인들이 좀 명리학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 좀 명리학의 사회적 인식이나 지위가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차이지에 그래도 조금 뭐 좀 좋은 대학 출신의 지식인 이런 쪽이 관심이 있다니까 굉장히 반가웠던 거죠 거기에 딱 생각에 맞는 분이 등장한 거네요 네 그래서 뭐 자기가 너무 이렇게 그래서 고맙다 그래서 이제 도울 수 있는 건 있으면 언제든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이 만인의 명략 제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에이 그래도 도사람 그냥 몇 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많은 사람이 다 도사가 돼 조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면요 자신의 삶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제삼자는 아는 척 할 뿐이지 결국 자기네 삶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일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계속 새롭게 또 새로운 판단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사람에게 계속 생겨나고요 그때마다 도사님들한테 보러 다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단 돈도 많이 들겠네요 돈도 많이 들고요 이것도 이것도 저 너무 자주하다 보면 이미 지금 어떤 언론에서도 지적했지만 마치 마약 중독 성형 중독처럼 상담 중독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답 얘기를 못 들으면 막 안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겁니다 답 종로 같은 거 그러게요 그러다가 들었잖아요 그럼 그걸 끝이 안 해요 이것이 위안을 주는 효과의 기간이 평균 3주라는 겁니다 그럼 3주 지나면 또 보러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 기분 빨받아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사회적 문제예요 세상이 힘들어지고 그럴수록 이런 기운은 더 강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남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가타붙다 해주는 것은 그건 진짜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라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자기나 자기가 자신이나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제식으로는 특수관계인들 배우자라든지 보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자식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충분히 어느 정도만 사실 공부한다면 이 정도의 삶을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한 데는 그렇게 저는 사실 많은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명리학이라는 게 보통 어떤 전문가가 보고 딱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아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명리학이 무슨 명리학은 왜 학이 붙겠습니까 학이라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특수한 사람들만이 전유할 수 있다면 그게 학이 붙으면 안 됩니다 술이 붙겠죠 술 방중술 이런 거 있잖아 한필이면 왜 방중술을 붙다 갑자기 술을 그만 생각하지 생각하는 게 항상 참 어쨌든 하여튼 되게 멋있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학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영혼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끊임없이 진화해 가야 되고 서로의 논쟁과 또 이렇게 다양한 학설 간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 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제나 검증되어야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정말 초인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 주는 것은요 사실은 의심해야 합니다 학문적 관점에서 위험하기도 하고요 우리 이제 흔히 뭐 신내림 무당의 신점 저는 그런 세계 그런 심령의 세계가 저는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보러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알고 싶습니까 저는 알고 싶은데요 알고 싶어요 대략 저는 실제로 제가 제가 아까 그런 경험을 당해보니까 알고 싶지 않아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인간은 그저 자기가 살아있는 날 마지막 날까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 자신이 욕망하는 바 자신이 꿈꾸는 바 자신이 목표 삼은 바를 향해서 그냥 불타게 달려가다 죽는 거예요 뭘 대단한 것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명의 인간이라는 것은 그게 아름답지 그래서 인간인 거고요 그런데 마치 뭔가의 어떤 어떤 거대한 어떤 그 차원에서 마치 내가 너의 앞으로의 모든 것까지를 알고 있고 통제하고 있노라 실제로 그런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확실히 재미는 없어지겠네요 네 그것은 굉장히 이게 바로 혹세무민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게 네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명략에서도 가장 명략이나 모든 서구의 점성학에서도 언젠간 우리 한번 이걸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나요 네 그러기로 하신 거예요 네 언젠간 다뤄야 되겠죠 지금 결정된 거지 뭐 언젠간 이건 다르겠지만 저는 절대 결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서구 점성학교의 천년간의 논쟁이 결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트루만쇼의 주인공처럼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면 그럼 진짜 이 학문은 다 필요 없죠 불정되어 있는데 학문이란 이름 선생님 말씀하셔도 필요도 없죠 필요도 없죠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실은 이 운명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명리학이나 이런 점성술의 시장 영업롤리인 겁니다 그러게요 뭐 결정되어 있는 거야 너는 모르지만 난 다 알아 바꿔줄 수도 있어 권위가 생기니까 힘 권력이 생기죠 돈 내 그런 거가 생기는 겁니다 최고의 권력이죠 최고의 권력이죠 나도 모르는 내 삶을 네가 안다니 그래서 이게 영업이 되려면 운명이 결정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명이 결정돼 안 됐으면 그럼 너도 모르는 거잖아 그러게요 근데 오후에 돈을 내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야말로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이게 학문이냐 잡슬로 전락하느냐는 바로 여기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만인의 명리학자 하다 만인의 도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모든 국민이 하늘을 다 때려주고 계룡산에 들어가서 입산수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얼마든지 우리가 한 명의 시민으로 살면서도 충분히 이렇게 자신의 삶을 좀 더 완전전소시키는데 최대한 완전전소시키는데 필요하고 유용한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인식의 도움틀로서 명리학이 적용하는 정도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갖출 수 있습니다 명리학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던데요 책도 잘 모르겠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렵다기보다는 아직 낯설어서 그렇다 우리는 태어나 지금까지 계속 서구의 틀에 맞는 서구적 사유체계 속에서 공부하는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낯선 것이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자가 어렵다는데 사실은 명리학은 정간 10개와 지지 12개 22개만 알면 끝나요 되게 간단하다 그 나머지는 사실은 한글로 얘기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괜히 잘난 척하라고 한자로 쓰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마치 의사들이 막 흘려쓰잖아 또 막 도와쓰면 안 돼 일부러 흘려써야 돼 진짜 토할 것 같아 그런 거 들어오면 괜히 뭐 이렇게 한자 쓰고 이거 아닌 거 다 필요 없거든요 알파벳 개수보다 작아요 22개의 한자만 알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게 명리학입니다 사실 그걸 몰라도 되긴 하는데 그럴 정도는 알아야 22개 정도는 아는 게 예의죠 기본 어느 정도나 배우면 그래도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요 다 다를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것만 공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묻고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약간의 취미생활보다는 좀 더 높은 관심의 수준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 정도 그 정도면 일주일에 한 2, 3시간씩 정도를 투자한다고 치면 그 정도면 선무당 사람 잡는 수준은 됩니다 이태가 제일 위험한데요 사실은 하지만 그냥 겸허하게 명례학을 자기 스스로에게 납득시키고 받아들인다면 이 정도만 해도 보통 제가 벌써 3기까지 왔으니까 보면 알잖아요 저자들이 발전하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굉장히 가장 리즈너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 아까 이제 운명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들으면 약간 뭐 안심이 되는 것 같고 재미있으면서도 약간 또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주를 보고 우리가 와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서 읽어낸 게 실제 일어난 일하고 딱 봐서 떨어지니까 다 지금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바로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프로들한테 보러 가잖아요 그럼 자기 생년월일 말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맞춰봐라 바보 같은 짓이죠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서커스죠 그냥 재미는 있고 신기하고 서커스지만 아니 무슨 사주를 서커스 보러 가는가 같이 볼 수는 없죠 제가 그런 사람들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도 그러냐 의사 앞에서 안 말라고 가만히 뻔한 앉아가지고 내가 어디서 아파서 맞춰봐라 그러냐 시바 의사한테 가면 의사는 의사 묻지도 않은데도 여기가 아파서 저기가 아파서 여기가 이상한 것 같아요 알고 싶지 않은 것까지 전부 다 시시콜콜 얘기하면서 서커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오히려 그 자세가 명량을 무시하는 자세네요 아니 그냥 자기 자신의 운명을 천하게 보는 거죠 자기 몸이 그렇게 기중하다면 자신의 운명도 그런 정도 수준의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명량은 이런 점술의 세계는 아니에요 맞춰보세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상담사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요 저는 다 물어보거든요 뭐 하세요 전공은 뭐 하셨어요 직장 몇 번 오셨습니까 어르실 때 어디 아팠던 적 있으세요 지금 뭐 결혼을 하셨습니까 잔잔히 열면 이런 걸 왜 물어봐 맞춰야지 그럼 나 그럽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당신이 딸이 뭔지 아들이 뭔지 내가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내가 당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록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묻는다 결국 이제 서구에 서구에서도 똑같이 천 년 동안 점성학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점성학도 도달한 논쟁의 결과는 뭐냐면 인간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이 선택을 그렇게 인간이 다양한 선택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점성학이 최대한의 이 사람의 그 기질과 본질에 맞는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다 그럼 만약에 선생님께서 고등학생 때 사주를 보셨잖아요 봐주셨잖아요 그걸 기억을 하고 계셔서 42세 3세 그 무렵에 건강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고 관리를 하셨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까 없었을 거겠죠 저는 아 그런 게 많습니다 아 그때 내가 이걸 알았으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었던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더 공부를 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사실은 청마유치원의 시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물론 연애 편지만 쓰시던 연애시만 쓰시던 문이지만요 운명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않음이 운명이니라 굉장히 시인다운 직관입니다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안 피해가지고 그 꼴을 그러니까 결정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때 이렇게 저렇게 해서 피했어도 다른 방면에서 또 치고 들어왔을 거다 어떻게든 정해진 건 수행이 된다라고 아마 그게 다 결과를 어떤 더 맞추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건강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내가 제가 건강을 잃으면서 특히 명량하게 가까워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의사는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있는 건 좀 조심을 조심해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물론 아무리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서 손해볼 게 없지 않습니까 자기 두고도 특히 건강에 관한 그래서 사실은 명량은 철저히 카운셀링이에요 카운셀링이면서 동시에 이너 세라피 내적인 내적인 이 트라우마에 대한 그런 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지혜를 얻는 학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아까 좀 말하자면 점점 사회는 점점 개인이 고립되어 가고 뭔가 자신이 위로받고 조언받을 수 있는 혹은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점점 잃어갑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명량은 참 더욱 어떤 내 자신을 찾아가는 인종의 자기 자신에 대한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운명에 대한 대화상대가 되어줄 수 있는 굉장히 굉장히 실용적이고 유용한 하나의 어떤 학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량은 철저히 현세적이고 속물적인 학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다루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인간의 욕망을 명량은 탄생의 전과 죽음의 이후를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유용하고 천전이 지나도록 그 개욕을 처먹으면서도 버틸 수 있는 것이 되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정 잡설이 되기 딱 좋은 그런 행복 기도 합니다 저는 섭외받을 때도 처음에 명리학이라고 했을 때 빨리 매치가 안 됐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사주 명리 사주 팔자 이러잖아요 일단 실제로 제 강의 들어놓은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용어 자체가 좀 성리학 강자인 줄 알고 들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셨어요 끝까지 들었어요 남자분인데 빛의 항문을 하러 오셨다가 어둠의 항문을 하셨는데 느낌으로는 명리학 하면 왠지 항문 같고 사주 이러면 왠지 사자 같아요 사주 팔자 하면 더 사자 같죠 그러니까요 팔자 붙으면 정말 뭔가 약간 천해 보이고 사실 명리학이란 게 무슨 이제 우리의 뭐 이상한데 전부러가 쌀 쌀 뿌리고 종이 태우고 그렇죠 막 막 흔들고 막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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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은 사진 꼭 갖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진 유명한 전주의 옛날에 사진 점쟁이라고 있었어요 자기 사진을 갖고 가 그럼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그 사람 사진을 물에 서두대에 담가 놓고 이렇게 보는 기분 나쁘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명리학은 뭐 쌀알하고도 관계도 없고 쌀수대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글자 그대로 그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일시 4개잖아요 이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사주 그게 사주예요 4개의 기둥 연월일시 연월일시 그런데 서구의 점성학도 똑같습니다 연월일시로 봅니다 그게 분까지도 봐요 5주네요 그래서 연월일시라는 것이 이제 과연 내가 태어난 그 순간에 어떤 우주의 기운이 내가 그걸 받고 이 세상에 나왔는가 내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오는 순간 어떤 그 기운을 받았는가를 이제 그 4개의 기둥이잖아요 4주 4주라는 게 넉사자의 기둥주자 넉사자의 기둥주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또 하늘의 뜻 청간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기운 또 땅의 기운 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라 병신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병신이라고 하는 것은 병은 하늘의 기운을 상징하고 신은 땅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게 합쳐서 병신년이 된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0개의 청간과 12개의 짝을 만들어보면 딱 60개가 나옵니다 60갑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미 기원전 200년부터 이제 이 후한시대 때부터 이 60갑자의 양수로 역사슬을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뭐 저기 실록도 보면 병신년 무술월 무술월 뭐새 뭐가 그렇죠 그렇죠 변개가 일어났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이제 동양의 시간 단위 이면서 동시에 그 시간 안에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그래서 이 각주가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2 아 여덟 글자 팔자가 아 그 팔자가 그냥 여덟 글자란 뜻이에요 아 별거 아니었구나 다음 팔자가 두 팔자가 아 그래서 우리의 생년월일씨를 이제 그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으로 환원시켜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타고난 명을 먼저 보고 근데 그럼 이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그 기운을 받고 태어난 게 아닙니까 명이에요 우리가 우주로부터 소명받은 그 기운입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저랑 동시에 똑같은 시에 딱 태어난 애랑 저랑 운명은 그러면 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이 한 몇십 명 있죠 네 있습니다 전 세계로 치면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을 것이고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똑같이 사느냐 쌍둥이도 또 쌍둥이도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가령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이제 여덟 글자를 짜면요 경우의 수가 51만 8400가지가 생깁니다 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위에가 10개고 밑에가 12개거든요 이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4조 8자의 순율 조합의 수를 따져보면 51만 8400가지가 나옵니다 선생님 방금 전에 위에 4자 밑에 4자라고 해서 8자라고 해서요 아니 그 4자가 10글자 중에 4자이고 밑에는 12글자 중에 4자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 경우의 수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 일단 이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이게 같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시간에 태어나면 그것만 저도 그런데 이렇게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있는데 일단 이제 밑강 작가하고 저는 남녀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태어나도 다른 4주가 돼요 4주 8자는 같은데 4주 8자는 같은데 대운의 흐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4주 8자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져온 나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이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주는 변합니다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고 가을이 기울이 되고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기운을 타고 난 나의 기운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의 기운은 10년 단위로 변합니다 이것을 대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대운이 들었대더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대운은 늘 있어요 어떤 대운이 들어오냐 따라서 이 우주의 기운과 내가 본래 타고 난 기운과의 관계를 또 나중에 따져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고급 코스죠 그럼 대운이 들어오대서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네요 꼭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좋고 나쁜 건 없고요 굉장히 다른 성격이 되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명리학은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거예요 사주팔자 자기가 타고 난 것은 결국 그 우주의 기운이 어떤 기운은 예를 들어서 음량오행이잖아요 우리가 동양에서 말하는 그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사주팔자는 그러니까 이제 목화토금수 음량과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오행이고 우리 글자는 여덟자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완벽한 조화로운 배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두 개가 무조건 빠지는 그렇죠 짝이 안 맞죠 이게 굉장히 오묘한 겁니다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완벽히 조화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뭔가가 불완전합니다 뭐가 좀 많거나 뭐가 모자라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것은 어쨌든 모든 인간이 불완전하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명래학의 제일 명제는 넘치는 것은 털어내고 모자라는 것은 보충해줘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균형을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거 이제 동양철학에서 많이 듣던 말 같은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대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균형을 맞췄다 하더라도 이 기훈이 빛을 아주 엄청나게 능력을 발휘하거나 우리 흔히 연예와 비즈니스는 타이밍이 다니는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말인데도 어떨 때 말하면 너무 두 사람 사이가 좋아지게 만드는 말일 수도 있고 똑같은 말인데 해피 롯데 이 국민에서 말을 해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장난해 뭐 이렇게 기분 안 좋을 때는 정말 사랑해 그랬는데 지금 장난해 이상하게 해서 다 싸우고 그러는데 지금 마치 사소한 일상에서도 그렇듯이 인간의 운명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결국 대훈은 크게 보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 내가 물러서야 할 때가 있고요 물러서서 다시금 자기를 성찰해야 될 때가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자신을 실현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판단하게 만드는 기준이 바로 이 대훈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나하고 예를 들어서 같은 성인 남자인 죽도를 하고 같은 시에 같은 공간에서 되나 또 칩시다 같은 동네에서 그럼 우리는 똑같이 살 것인가 똑같은 기질과 똑같은 대훈까지도 같을 것이기 때문에 살 것이냐 아닙니다 인간은요 절대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인 자라는 한자를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한 획이 일 획이 꺼지고 그 중간에서 이 획이 그 일 획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가 빠지면 무너지겠죠 인간은 결국은 자기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아닌 겁니다 자기이기 위해서 많은 타자들이 이 삶에 개입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부모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 그 자꾸 잊으시네 죽돌과 죽돌과 내가 굉장히 음악적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기질과 그릇을 명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칩시다 절대 음광을 갖고 태어나도록 칩시다 좋다 근데 죽돌의 아버지 엄마는 너무 음악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음악적 감각이 어릴 때부터 뛰어납니다 바이올린 레슨도 시키고 피아노 레슨도 시키고 이래야 되겠다 근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무슨 남자 새끼가 음악을 해 기아노야 이러면서 내가 그냥 몰래 하는 것까지 기타까지 다 막 맞아서 다투를 부셨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 둘의 음악적인 소명은 똑같이 실현될까요 절대 아니겠죠 우리 둘은 같은 명력하고 타고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발련되는 것 드러나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바뀝니다 첫 번째가 부모 두 번째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왜 바뀐 사람 많이 보잖아요 잘 만나서 됐다고 주식 완전 생양아치였는데 마누라 만나가지고 사람 됐다 그 다음 자식입니다 그리고 또 동업자라든지 특수관계는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모든 영향들이 케미스트리를 일으키는 얼마나 이때쯤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관계가 그래서 사실 한 사람의 같은 어떤 시간에 태어난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모들의 사주까지 같은 사람의 확률은 0이다 선생님 이 논리라면 사주를 만약에 보고 명략을 본다면 자기 사주와 함께 특수관계에 있는 부모 사주까지 같이 갖고 도잘만 단단이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마린의 명략자를 화를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급적인 구조상에서는 기존의 역술 구조에서는 이런 것까지 전부 감안해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한 사람의 그냥 돈 내는 사람의 돈 주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의 그것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사람만을 갖다 이렇게 규명하기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리 DIY 자신의 운명은 자신과 자신의 특수관계인의 운명은 자신의 책임지자 이것이 사실은 타당하다 그래서 더 이상 남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말자 뭔가 인간의 이해를 깊게 만들 것만 같은 느낌의 학문인 것 같은데 뭔가 만드는데 너무 맞습니다 이러려고 들어온 게 아닌데 딴지 기자처럼 딴지를 걸러 딴지는 다음 하부터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